저런 놈한테 큰소리 좀 들었다고 비둘기에게 먹히는 콩 같은 표정을 하다니 할아버지 지금까지 어디에 있으셨던 겁니까 저 딸기 안에서 생각 좀 하고 있었지 결국엔 도망간 거잖아 자 대화를 해봅시다 이제 고옥 가지고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렇게 싫으시면 안 가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비둘기야 먹어라 못 먹겠다는 거냈 역시 단골손님인데 다 이유가 있겠지 뻔히 딱 뻔히 답이 보이죠 웨이트리스 보려고 간 거 아니야 이 할아버지 비밀이 있는 거 같은데 할아버지 진짜 정정하시네 자 일단은 딴 데로 가보도록 합시다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근데 나 같아도 막코짱 같은 여자 있으면 거기 간다 네 저도요 같은 값이면은 네 당연히 조 이쁜 이쁜 있는데로 가는 게 좋죠 아 마침 잘되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준 신문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낙서의 필적 그래서 겸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피해자인 오가 타카오가 쓴 글자인게 확실합니다 역시 그런건가 이 스포츠 신문은 사건 당해 피해자가 가게로 가져온거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것입니다 그렇듯 그래도 역시 어딘가에서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레스토랑에서 찾은게 있으면 저에게 자세히 알려주시죠 잘난치 않은거 같군 뭔가 보여줄 물건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래 이거 이거다 이거 아 또 받아버렸습니까 향기나는 작은병 그게 이 병 아무냄새도 안납니다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로마테라피 병사에 섞여있었습니다만 이것만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전혀 다릅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작은병 그게 오히려 냄새가 나온다 이번에 그 병을 잠시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내용물을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덕살당했다 벽에 내용물이 중요하겠지 혼돈보 카우로씨가 말입니까 실은 저는 녀석의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보니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이톤오프 영상 아무래도 당신에게 이야기해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혼돈보의 비밀은 혼돈보가 혼돈보의 비밀이란건 그래서 뭡니까 당신은 트레비앙이 거리를 먹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나 좋은 뜻으로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지 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은 깨끗하고 웨이트레이스는 마코군입니다만 그 요리 때문에 트레비앙에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는 빗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졌습니까 녀석의 차용진은 사모님입니다 대충 5천만 정도입니다 5천만? N입니까? 그렇습니다 달러였으면 엄청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큰 돈이라 말이 헛나옵니다 오옥 오옥 오옥? 와무는 차범세대 아니냐구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흑막이는 그 주방자에게 관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구만 5천만 5천만 엽니다 어 5천만 엔 1년짜리 동전으로 그러니까 무려 5천만 개입니다 방금 그러니까는 뭐지? 이번 사건은 그렇게 큰 돈이 얽혀 있는 겁니까? 잘은 못봐서 잘은 모른다. 그렇지만 온돈보가 돈을 위해서라면 뭔 짓을 할 상황이었다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보야 일본 가봤냐? 아 미안 너 일본인이었지? 아니요. 저 일본인 아니고요. 일본 가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본 적 없어요. 저 한국인..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주방. 야 어디갔어? 이 아저씨 어딨지?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더이상 할게 없는 것 같으니까 고고고로 갔다가 없애버립시다. 정답. 정답. 신사 챔피언. 아니죠. 어째서 그렇게 싫어하는 레스토랑의 단군이신지 말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건 물어볼 필요는 없어. 인간이 음식점에 가는 이유는 먹기 위한 것 뿐이지.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정말로 먹기 위해서입니까? 어 뭐라고? 그 가게의 요리를 목적으로 간다는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 애송이가 뭘 진걸로 이.. 그 가게가 요리.. 가게의 요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거죠. 타이머도 군대 안가네요. 가죠. 하이버쓰기 더 좋겠네. 어? 그거.. 타이머되면? 하하하하 증거는 그.. 런치세트 자체입니다. 그.. 그건 니코아치세트? 트레비앙의 요리. 엄청 맛없고 게다가 비쌉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네? 이래보면 나는 좋은집의 도련님이라고 태어난 이후 비둘기 먹이보다 무거운건 들어본적 없어. 거짓말. 마시아 둘째치고 가격이 적당하거든 그 가게는. 그럼 돈이.. 돈이 남아 너라서 그 가게? 그..그렇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그래. 당신의 직업에 그렇게 돈이 남아 널리가 없습니다. 이거겠죠. 잡지. 그럼 와모우는 군대 가야겠네요. 왜요? 저 탈모 아닌데? 이거 확실히 할아버지의 것 아닙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그만큼 많이 자라요. 저는 워낙에 숱이 많다보니까 네. 머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모자라고 하시면서 어째서 일을 찾고 있는 겁니까? 이 일자리! 그래! 나는 지금 용돈이 필요해! 그 가게에서 런치 따위 안먹어. 커피는 마시러 갈 뿐이야. 커피는 엄마입니까? 980엔 비싸! 음 뭐야 뭐야! 가난한 사람은 물이나 마셔! 라고 말하고 싶은거냐? 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그렇게 맛있는 커피입니까? 음!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만 거기라면 그래! 공짜로 신문을 보일 수 있거든! 신문을? 그래! 집에 있으면 밥만 축는 노인네 직업을 아니까 말이지! 죄송합니다만 그 가게에서 매일 신문을 공짜로 잇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걸로 해야하지? 이거다 이거. 네 9800원짜리 커피죠.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뭔데! 드래비왕의 잡지 꺼지에 있던 신문입니다. 행! 그게 어쨌다고! 이 신문은 신문은 이것밖에 없.. 없었습니다. 발행일은 한달 전입니다. 오! 뭐라고! 아시겠습니까? 그 가게는 신문은 진열을 두지 않습니다. 이건 어쩌면 손님이 있고 두고 간 것입니다. 으! 오- 오케이 군대에서 무모증에 있었는데 극혐이에요? 턱수염도 콧수염도 없음 완전 깔끔 진짜요? 헐 어째서 그렇게까지 숨기시는 겁니까? 나는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어 알았어 그럼 머리털도 없어요? 슬슬 끝내도록 할까? 할아버지 트레비앙에 갔던 건 혹시 이것을 위함입니까? 에이트리스겠지 그 가게의 웨이트리스입니다 돈이 없는 할아버지가 많았고 비싼 커피를 마신다 그 의문의 답은 웨이트리스입니다 그런 여금의 얼굴은 나는 몰라 얼굴을 못 봤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허벅지였던 거죠 웨이트리스 그 자체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웨이트리스의 제복을 보려고 가게에 갔던 겁니다 그래 제복을 입은 웨이트리스를 보기 위해서 아까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자니까 이래서 젊은 것들은 웨이트리스 그 자체가 할아버지에는 시끄러워 부탁이니까 웨이트리스 웨이트리스 하고 대풀이 하지마 역시 아무도 여자 보러 식당 가는 불이라서 할매 생각 슬슬 깨고 있네 저기 할아버지 그래 어차피 나는 젊은 여금의 목적이었어 추적하고 새끼에 빠진 불교라고 사나운 늙은 괴물이야 아 아뇨 아무도 그렇게 맛없는 커피도 잘 마셨지 980일 날이면서 젊은 여금을 위해서 말이야 흥 정멸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내 놈도 앞으로 20년 후에 씨로도 알게 될 거다 내 있을수란 기분을 어우 야 이거 왠지 공감 가는데 20년 뒤에는 알게 될 거래요 그렇군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엇보다 늦어서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름 정도에 있어 이가라시 쇼에이다 스스미마생 이가라시 상 절대 오수 되지 마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나 안 가르쳐 줄 테다 이 할아버지는 사건 당시 그 가게에 있었어 어떻게 해서든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어 모처럼 사이코룩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기분을 좋게 해야겠다 김오찌 하게 만들려면은 그래 마요이를 데려오면 되지 그러면은 웨이트리스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마요이를 데려가면 되겠죠 데려다주면은 오 하ㅏㅏㅏㅏㅏㅏㅏㅏhh 좋은데? 저 저기 할아버지? 보주인 제가 노예를 데려왔습니다 흥 내 놈에게는 흠 오오오 과연 나로도 나 나로도 강렬한 시선이 느껴져 괜찮아 잘 되어가는거 같아 탱 아직 어린아이네 저기서 미끄럼틀이나 타고 놀아 이 젠장 미끄럼틀? 응 앞으로 조금 남았었는데 재현율이 너무 높은거 아니냐구요? 꼬록꼬록 비들기들 꼬록꼬록 곤란하구만 저기 잠시 괜찮을까요? 시끄러워 나는 지금 비둘기에게 보이를 띠용 호호 와 야 이 의상이 이렇게 달라지나?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져요? Rolling 혹시 괜찮으시면 저하 이야기하지 않으실래요? 이가 라시쇼의 예입니다 스크롤이 오케이 자 됐죠 사건에 관한 건데요 아 그거 말일까요 손님이 커피를 마시고 죽어버린 성격이 변해버렸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묘한 자리만 한 젊은이였지요 여급이 그 남자에게 커피를 가져다줬어요 손님은 혼자였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까 마시니까 으악! 갖고 쓰러졌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아가씨 물어보는 게 능숙하네요 전 뭐든지 말해버릴 것 같네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어 또 한 명의 남자를 할아버지는 못 봤어 트레비앙의 요리는 입에 맞으신가요? 네 그게 정말 저는 젊었을 때 런던에서 받침고 가기로 했었죠 무슨소리 어머 그 가게의 요리를 먹으면 프랑스의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 런던은 영국에 있잖아 이 자식아 프랑스는 정말 좋지 꼭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덜없이 좋다고요 그럼 프랑스는 지이로 씨 실수 하고 있어 항상 오시는 것 같네요 트레비앙이 물론 그 왜냐면.. 어.. 아가씨를 만나러 간다고나 할까요? 으하하하하 RICHARD 무척기쁘네요 첨장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아가씨 거기 요리사는 조심하는게 좋아요 요리사라니.. 주방장에 혼돔벗시 말입니까? 뭐, 전과가 있다고那个ia 그에게 전과가 있다는겁니까? 대형 ram 섬장님 대체 무슨일을 하신거죠? 좋네요! 전 그 진지한 눈빛에는 말해줄 수 밖에 없겠는데요 야레야레 그 녀석 손님이 가진 물건에 손을 대는 버릇이 있어요 손님은? 장갑이나 손수건 같은 조그만한게 많은거 같지만 그 녀석은 나의 집요금이에요 아가씨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옥마인티 같은거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거 확실한 정보인가요? 물론이죠! 손님에게 들켜서 체보당했는데요 내가 목격했다고요 커피 마시면서 정말 단골인거 같군 그렇죠 아가씨 내가 한마디 써주도록 하죠 한마디? 그 녀석을 조심하라는 경고문이라는거죠 요리사는 좀도둑 지박이는 훔치는데 요리사가 못할 수 없냐? 어? 지박이? 알겠죠! 뭔가 없어주면 제게 상담하는거에요 비싼게 아니라면 내가 사드릴테니 곤란한 할아버지로군 그러면 나로도군 내가 도와줄 수 있는건 여기까지야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일드 이런걸로 불러내자니 야아 대단했다 대략 정신이 멍해지네요 지금 정신이 멍해 슬슬 오늘의 조사도 여기까지인가 웨이트리스를 그만둬도 괜찮아? 응 손님은 오지 않으니깐 어머 마드모아제 마요이 안대용 카게 내 팽개치면 아 죄송해요 그러고보니 이사람도 사이코록이 보였었지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되겠어 본 넘버씨 한번더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만 보름 피해 좋아용 자아 제시를 해주도록 합시다 싫어보고 코피 흘려서 어지러운가보네 그건 아니죠 뭐건 뭐에요 이 이상한 분위기는 꼭 들어야겠습니다 그날 무슨일이 있었는지 아 알았어요 무서우니깐 말할게용 에이 갑작스럽게 복권이예요 복권? 그 죽은 피해자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어요 5천만엔 당첨복권은요 오 5천만엔 5천만엔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당첨된 복권만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도련이 사라졌어요 복권이 사라졌다 재판에서는 그걸 동기라고 말했어요 그 애가 5천만엔의 복권을 뺏기 위해서 독을 탔더라고 오 어째서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던겁니까 에이 그 그건 당신은 복권에 대한걸 제가 숨기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겁니다 오 무슨말을 아는거에요 옹 지껏 가르쳐줬더니 곤던버시 5천만엔 이 당첨된 복권 피해자에게서 그걸 훔친건 혹시 이사람이 아닙니까 너잖아 너 너잖아 너 곤던버시 당신에게는 그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아악 옷을 찢는거같은 남자의 비명 뿌 뿌꾸 어 뿌꾸아 어어어어 당신이 물건을 훔친적이 있다는 증거가 자 어딨어 요거다 flight 어머 시조인가요 저씨는 잘 알아요 읽어보시겠습니까 풍부한 감정을 담아서 요리사는 좀 두둑 상습법 혼덤버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손님의 물건을 훔쳐서 체 breeds은 몽디zep 우유유임망성쯤 그런 건 거짓말이오 치의하 그조 connudo 심부르 불해해 주지 않을래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손님의 물건을 훔쳤다는 결정적인 증거 고고기겠지 고고기겠지 유감이지만 아직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 같군요 그 그건 그건 제 고고기입니다 제 주방에서 찾았습니다 주방에서 찾았죠 남자의 고통스러운 비명 확실히 나 이쁜 악세서리랑 소품을 좋아해요 문 신고 훔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도 멈출 수가 없어서 도벽도 정신병 중에 하나죠 훔치는걸 멈추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저는 소심한 작은 다람쥐같은 여자에요 도둑맞은 것은 5천만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날개는 필요없어요 훔칠 이유가 없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당신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죠 이 레스토랑 꽤 고전한 것 같더군요 결국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5천만엔을 말리죠 복권을 손에 넣으면 빚은 없어집니다 아무 인기 많을듯 혼돈보 같은 사람한테 네? 싫어 야호호호호 이거 뭐 일보가 가드하고 있는 포즈네요 그 복권 말입니다 애초에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예제가 5천만엔의 복권을 가지고 있었다는걸 그 손님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이어폰으로 그러고 보니 마커도 말했었지 이어폰에 대한 것 복권의 단천번호는 뉴스로 들었나봐요 복권의 단천번호는 뉴스로 들었나봐요 갑자기 소리를 들렀어요 당첨됐다 5천만엔이다 멍청한 놈이네 이거 그거 말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 되죠 거기에 복권이 그래요 식탁 위에 여러개도 외져있었어요 와무야 혼돈모 카오르는 남자가 여자야 네 남잡니다 남자 도구에 넣었다는겁니까 피해자의 커피에 노노노노노 아니에요 나는 단실 복권은 한장 슬쩍했을 뿐이에요 커피를 마신 비해자가 쓰러지고 마코가 기절해서 한장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복권은 잔뜩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점장씨 너무 심하잖아요 그것때문에 마코언니는 체포되었다고요 그건 틀려요 뭐가 틀냐 이 자식 니가 한 짓이잖아 나 훔치지 않았어요 오천만일짜리 복권같은건 아니요 지금 말했잖아요 한장 가져갔다고 맞어 그러니까 그건 그건 뭐 거기까지다 어 뭐야 뭐 뭐 뭐 뭐 뭐하고 있는겁니까 이런것에서 굿 이렇게 신커피 처음이네 마스터 커피를 마시고있던건가 언던보는 그날 확실히 비해자의 복권을 훔쳤다 정말 바보같은 여자라고요 나를 실컷 비웃어줘요 하지만 그렇다면 수상한건 마코가 아니라 변호를 착각했다는거야 본던보는 당첨된 복권 옆에 있던 복권을 가져갔어 그 그렇다면 꽝이라는건가요 일단 당첨되긴 된거같다 백엔 화보같은 여자에요 정말 어서 나를 비웃어줘요 진짜 당첨복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글쎄 어떻게 되었을까 내 룰에 따르면 영화의 예고는 보지않.. 보지않는다고 되어있지 즐거움은 내일 즐기는것으로 하지 콕콕콕콕 아 거기 두사람 비웃어달라니까요 이런 이런 이 메모 이제 필요가 없군 이가르시의 메모를 쓰레기통에 구겨서 찢어서 버려버렸다 5천만원의 당첨복권에 행방이 오리무중인건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어쨌든 마코에게 두번이나 괴로운 일을 겪게 할 수는 없어 자 이제 드디어 재판이죠 역시 그렇습니까 그 두번째 남자는 아무도 못본거였습니까 제가 커피를 가지고 갔을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코군 마코군 아 이터넛코 선배님 그게 괜찮은건가 잘잘은건가 양쪽 다 대담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건강에 신경을 써서 잘 먹어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당신 아 예 무죄판결을 꼭 따내야합니다 실패하면 대신 제가 따버리겠습니다 당신의 목을 말입니다 오 이 눈빛 좋은끼다세 저기 이터넛코씨 오늘은 우리편이네요 마코언니를 도우러온거죠 그런건가 이터넛코 선배 물론입니다 이 선배에게 맡기십쇼 알겠습니까 저는 오늘 첫 증인입니다 꼭 찾아내십쇼 치명적인 모순은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동전선입니다 수즈키 감동했습니다 이터넛코 선배님이야말로 동경하는 형사의 모습입니다 역시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늘 재판은 어떻게든 될거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구만 킥킥킥 구하바 구하바 망고를 유혹하네 지금부터 수즈키 마코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변호측 준비완료입니다 호호호호호호호 쓰곤 저기 난 아로노곤 왜그러십니까 오옵 뭐 무슨일입니까 아뇨 요전에 재판대는 당신을 불렀더니 마블로더 하고 호통을 쳐서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뇨아뇨 그러니까 그건 가짜였습니다 야 왜 신고를 안해 경찰에다 신고해야지 야 사칭을 했는데 담아달라고 해야지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나로노곤이 돌아온것 같군요 우리의 그럼 고도검 고도검사 구두변론을 부탁드립니다 마로노곤 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오늘 재판에서 확실해질테지 아 아닙니다 저는 진짜 마로노곤의 위치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야 과연 마로노곤 라는 남자가 과연 진짜배기인가 내게 관심있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역시 여기서 저 가면 뒤에서 풍기는 저기가 느껴지는건 아시다시피 이 재판은 예전에 한번 반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쓸데없이 말할거는 행위는 기각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 듣고 싶진 않으니까요 고도 나잇값 못하는 중2병 아재분 네 맞아요 정답이네요 근데 너무 멋있네요 그 중2병도 클라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클라스가 좀 다르네요 확실히 중2병의 클라스가 좀 달라 절차상 물어보도록 하지 이름과 지금은 증인 이름은 앗 죄송합니다 이름은 관우수 형사입니다 직업은 잇터놓고 길이 K스키입니다 거꾸로다 형사 어라 그랬습니까 어쨌든 어제부터 저는 어제부터 이 사건의 담당을 맡았습니다 소속 수사를 담당했던 현사는 다른 사건으로 바쁜가 봅니다 괜찮을까 이터놓고 형사 그러면 증인 이 사건의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옙 피해자는 오카타카오 프로그래머입니다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버그닥터의 사원입니다 이것이 피해자의 부검 기록입니다 소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면도를 봐주십시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이 든 커피는 그 웨이트리스가 가지고 왔습니다 웨이트리스는 당연히 비고인을 말하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커피를 안 먹은 마신 피해자는 곧 중독사 그때 가게 있던 사람은 주방장인 혼돈보 카오루 그리고 단골인 이가라시 쇼웨이 이 두사람입니다 어허? 전투력이 올라가는군요? 저흠 역시 뻔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만 자 형사 자 형사 자네의 손으로 마무리를 해주게나 비고인에 관해 마지막 못질의 말이야 크크크크크 야 잔인하다 잔인해 그러면 증언해 주십시오 으 알겠습니다 관짝에다가 못을 박아주래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피해자밖에 없었습니다 오카타카오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은 커피잔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청산가리 이건 강력한 맹독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잔 안에 어둠 속에 독을 감춘다 멋을 아는 아가씨로군 이건 더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군요 그럼 나로도건 신문을 하되 저번째 반대처럼 우리에게 고함은 지르지 마십시오 그 그러니까 이건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쇼로록 대신 꿀꺽으로 더빙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마실 때는 이렇게 마셔줘야죠 하고 어 사건이 일어났을때는 피해자밖에 없었습니다 다 추궁을 해봅시다 한번 가짜나루오도가 했대요 가짜나루오고 가짜나루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해서 죄를 피하려는 거겠지 흠 유감이지만 중학년과 단골의 증언은 다르다 그렇지 용사 분명히 두사람의 증언은 일치합니다 식탁에 아무도 없었다고 흠 어떡하지 좀 더 파고들어볼까 좀 더 파고들어봅시다 어쩌면 증인들이 잘못 본 거일지도 모릅니다 뭔가 다른 이유로 피해자의 식탁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크 슬픅 옵시슬프근 말어둬 여기에 차표가 있다 차표? 사진이잖아 유제판결행 차표 너희들에게 선물하지 오호호호 이것은 주방 입구에서 촬영한거다 사건당신 주방장에 목격한 광경이로군요 이렇게 확실하게 현장에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 한명을 못볼 수가 있지 확실히 피해자의 식탁은 보기 싫어도 눈에 들어오겠군요 오카타카오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입니까? 가슴 주머니 옆주머니에 소형 라디오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코님도 말했었지 피해자는 이어폰으로 뭔가를 듣고 있었더라고 어쩌지 좀 더 주궁해볼까? 피해자는 라디오로 뭘 듣고 있었습니까? 에? 그런걸 제가 알리가 어쩌지 않습니까? 당했다 의미는 없구나 그럼 사례에 사용된 독에 대해서 증언해주십시오 독은 커피잔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자 독이 발견된 곳은 커피잔밖에 없었습니까? 무슨 말 있습니까? 그 독이라는게 액체였습니까? 아니면 분말이었습니까? 저보다도 알기 쉽게 말하면 뭐 분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이나 소금 혹은 혹추병에라도 독은 너는 커피에 소금이나 호추를 넣어서 맛을 내는건가? 독뿐지점은 피해자는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으 블랙커피를 역시 독은 커피에 들어간거 같군요 어쩐지 조금 더 파고들어볼까? 자 조금 더 파고들어봅시다 네 엘제베트님 안녕하세요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것은 확신합니까?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커피잔에 독이 들어가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걸 마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앗 과연 사실은 저도 참고로 지금 이건 저 형사에게 던지는 이이다 엣 저 접니까? 앗 과연 이 아니잖아 형사 이해할 틈이 있다면 어서 그걸 제출해라 그 그거 말입니까? 그래 그거다 네 티레이아님 안녕하세요 저 저기 뭐였습니까 그게? 커피 던지겠다 이러다가 꿀꺽 이거다! 역시 정확하게 맞췄죠 정확해 네 마오 니시즈미님 안녕하세요 아 생각났습니다 비해자가 사용한 커피잔입니다 이 잔의 대두리를 잘 봐라 분명히 남아있군요 커피를 마신 흔적이 비해자는 확실히 마신거다 비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이런식으로 야 원샷 때리네요 뜨거운 커피 원샷 때리는 사나이 사상보다 근육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죠 그런 사나이 덧붙여 컵에 남아있던 피해자 피고인의 지문뿐입니다 이 컵에는 어떤 약품이 검출됐습니다 고도는 강남스타일이었네 정상가리 이건 강력한 맹독입니다 정상가리인가? 이름정도는 들어본적 있어 얼마나 강력한 맹독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보지 말아주면 대축제입니다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는데 지사량은 0.1g 그걸로 너는 끝이다 0.2g은 어느정도일까? 기계에 묻은 기밥 정도입니다 이투노크 형사의 기회는 잔뜩 있을거 같은데 음 그정도라면 어디에라도 숨길 수 있겠군요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기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동기입니까? 뭐 뭐 개인적으로는 자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알겟나 형사 내 룰은 맛없는 커피는 버리고 다른 커피를 마시는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꿀꺽 늘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소리다 뜨끔 비고인의 동기에 대해 증언해라 이투노크 형사 또 동기는 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권 어제도 들었던 얘기군 사건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평범한 복권이 아니다 5천만원에 당첨된 복권이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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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동보씨도 복권에 대해 말했었지 실수로 옆에 있는 꽝을 훔쳤다고 진짜는 마코가 훔쳤다는건가? 어쩌지? 조금 더 추궁해볼까? 좀 더 파고둡시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복권이 사라졌다고 해서 피고인이 훔쳤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흑 여기에 복권이 있다 그게 그 5천만엔 현장주선은 한 여경이 발견했다는 것 같습니다 마코형 피고인의 몸수생을 하던중에 뭐..뭐라구요? 정수끼 정수끼 흑흑 대단한 럭키걸이군 그 그 그 복권을 제..제출해 주십시오 재판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5억짜리죠 5억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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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쪼각 저번 재판때도 보긴 했습니다만 무기가 다르군요 5천만엔 종이쪼각일 뿐이야 중요한건 그 종이쪼각이 어디서 발견되었나는거지 마커에 몸수색돼 나왔다는건가? 거기까지 이 사건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거 한..어 한전해야되거든요 킥킥킥 가버리면은 재밌겠네요 역시 사건의 진상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영감님 나쁘진 않군 게다가 5,5천만엔이 당첨된 복권이 있습니다 이건 동기로써 충분합니다 이정도의 금액 저조차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군요 돈에 마르게 흔들리는 영감 나쁘진 않군 ㅋㅋㅋㅋ싶鬼 야 얘들 코미디 찍고있어 응 굉장한 기세로 증거가 쏟아지는 걸? 이미 유죄한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니까 그러면 슬슬 이 재방송을 끝내도록하지 결정적인 증거로 말야 아 아직 남았냐? 결정적인 증거가 이 녀석은 우리들의 마돈나가 사용했던 앞치마다. 우리들의 마돈나야? 혼돈 뭐? 이 얼룩은? 설마 피인가? 흑! 지스 투성이 웨이트리스군. 아, 마코꺼구나, 마코꺼. 아무래도 커피를 쏟은 모양이지. 커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래, 문제는 커피 얼룩 따위가 아니다. 앞치마에 들어있던 또 하나의 증거가 문제지. 또 하나의 그건 내 죄. 물론 이 주머니야. 저, 주머니? 사건 발생 후 몸 수색을 했을 때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형산가리, 독자를 사용해 사용된 맹독이지. 또 독약병이 피고인 치마, 아, 치마이죠.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습니다. 뭐, 뭐라고요? 정수기, 정수기, 정수기. 어쨌든 증거품을 수리하겠습니다. 자, 청산가리도 있죠. 일본이 참 무서운 나라야. 구하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독병을 구할 수 있고, 총을 구할 수 있고, 장난 아니죠. 그런데 좀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째서, 이 빗자국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까? 빗자국이라고? 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아니, 이렇게 새빨간 피가 확실하게. 무슨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어도 보면 알잖아. 어? 고동 검사 빨간색 구별 못하나 보네요? 어떻게 된 거냐, 형사? 설마 이 녀석은 커피가 아니라 비를 마셨다는 거냐? 아니, 그게... 그것은 말하자면, 그... 개척입니다. 개척? 그 날 아침 모닝 세트를 다루다 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 가면이 빨간색을 못 보나보네요? 그런 건 미리미리 말하십시오. 한 번만 더 그랬다간, 개척을 열일곱 잔 마시게 해주지! 오오오... 개척 열일곱 잔 먹을만하네. 저는 밥에다가도 개첩 뿌려 먹거든요. 오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번 유제 판결은 들리지 않았던 것 같군요 결정적인 증거 동기 그리고 범행기 외 모든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떠냐 말어도 너는 역시 가짜였던 모양이군 제 제게 그러면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그 뒤에 조사에 대해서 하잇 어가루 왔다 아 그 스웨덴 스타일 마요네즈 잘 먹는다고요 음 삐약 그러면서 신고는 무서워 할아버지한테서 2시 55분에 들어왔습니다 오 가엾게도 마코양은 쇼크로 기절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곧 신원을 확인한 덕에 조사는 순조러웠습니다만 마코양의 몸수색에서 복권과 독약이 든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달리 현장에서 없어진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신원 확인 용의자 확보 초동수사에도 문제는 없었군요 진짜 가짜의 차이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신문이 될지도 모르니 부디 즐기시게나 변호사군 오 케첩밥 먹다가 어렸을 때 먹다가 아버지한테 혼났다고요 왜요? 왜죠? 얼마나 맛있는데 할아버지라 아무래도 사건이 있었던 레스토랑이 단골인 듯합니다 그 영감님이건 역시 정보를 받고 경찰관 어 경관이 재빨리 날아갔습니다 늦잖아 라며 라단 맞고 잔소리에 콩도 얻어먹었습니다 흠 콩을 흑 나는 이로 받아 넘겼지 보도검사도 먹은 건가? 흐흫 사건 당시 손님은 그 노인뿐이었다 어물쩍 공중전으로 찾는 바람에 통보가 늦은 듯하다 가엾게도 마코양은 속으로 기절이 있었습니다 기절이 있었다고? 병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 2시 40분경 마코군은 분명히 쿨쿨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뜰 때까지 아마 10분은 걸렸을 겁니다 저도 현장에 있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수사하고 싶었겠지 저는 마코군의 자는 얼굴을 눈앞.. 어..얼굴에서.. 자는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일이나 하라고! 오늘은 왜 음성인식 안하냐고요? 할까요? 로맨틱한.. 어.. 로맨틱한 세계는 너만의 세계일 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수사에 대해서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는 신문을 증명할만한 것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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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훔쳤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오카타카오는 면허점도 여건도 없었고 지갑에는 58엔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58엔.. 조금이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한심한 젊은이로군요. 에이 쩌쩌 이래서 젊은 것들은 노력을 안해. 그러니까 돈이 없지. 무법자인 양 그것 또한 젊은이라는 것아. 왠지 찔리는데.. 맞다! 맞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오.. 제가 또 바보같은 소리를 했습니까? 증인은 방금 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곧바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겁니까? 띠용? 너무 노골적으로 낙심하는구만. 피해자의 식탁 위에는 복권과 약봉투가 있었습니다. 오카타카오는 트레비앙에 가기 전에 병원에 갔었다고 한다. 약을 처방한 의사의 처방전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응 문제는 없는 듯하군요. 어쩐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 약봉투에 대해 물어봅시다. 젊은 사람들이 노력 안한다는 말 상당히 거슬리는 대사네. 네 역제사까지 달려야죠. 그 약봉.. 약봉투에는 무슨 약이 들어있었습니까? 그게 약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안들어있었습니다. 에? 병비어있었습니다! 병빈 약봉.. 약봉투인가? 흑 병빈 약봉투에 만족했나? 그리고 그 수사는 어떻게 됐나 형사. 마코양이 몸수색에서 복권과 도각이 든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맞다! 맞다! 호호! 하지만 피고인은 기절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증거품을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다가 손을 댔다고? 오호히 요!!!!! 엇! 그.. 그건다! 잘받았습니다! 깜빵 들어가겠네. 저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전에도 망년회에서 분위기를 타다 집에 돌아와보니 왠지 모르게 과장님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면 과장구두를 입에 넣어주지. 에? 누군가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증거품을 넣었다. 참말은 필요없다. 그곳을 입증하여 증거를 보여라 그, 그건 없는 땡 증거는 없나보군요 그럼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달리 현장에서 없어진 곳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건거 같은데 그런데 이건거 같죠 이겨리 이토놓고 형사 바로 던져러 찾아냈습니다 조그만 모순을 오, 드디어 왔습니까? 가슴이 좀 두근거립니다 현장에서 없어진 것들은 없다고 당신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약봉투는 비어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약이 발견되었습니까? 아, 아니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오기 전에 의사에게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봉투가 비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 멋집니다 오케이 자, 드디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죠 저번에 재판때는 피해자의 약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어쩌서 매번 그 모양입니까? 어, 언제나 그랬던 것보다 더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독약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약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약이 바로 독약일지도 모릅니다 자,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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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네, 완무원님 안녕하세요 저 정숙기 정숙기, 어떻습니까? 고도검사 크! 이라고 말해두지 뭐, 뭐라고요? 약봉투에 쓰여있는 의사의 이름을 읽어보라고! 의사 이름? 설마 호타는 아니겠지? 아 아니구나 아 오케오케 아 호타 아니네요 호타 클리닉 아니네 뉴이비 뉴이어 이비인호카 클리닉 지금 와무 와무니 역제3 처음 만나요 세번째 에피소드 진행하고 있죠 두번째 에피소드까지 어제 깼습니다 저 저기 비해자는 대체 무슨 병이 네 처음이에요 처음 병이라고 생각하긴 뭐하군 상체뿐인 영광이랄까 상체뿐인 영광? 오카타 카오는 사건 전날 누군가와 싸움을 한거 같다 그때 따귀를 잘못 맞아서 고막이 파열되었던거지 뭐? 따귀를 맞아가지고 고막이 파열됐대요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고막 그러면 저방받은 약이라는건 뭡니까 귀 안에 넣는 외용약이다 먹는 약이 아냐 뭐 뭐 뭐라고요? 띠용 구검기역에 소견란에 작게 적혀있지 비해자의 왼쪽 귀에서 그 약이 검출되었다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작게 적혀있으니 아무래도 오카타 카오는 트레비앙에서 이 약을 사용한거 같다 그러니까 실수로 마셨다는건 말도 안되지 띠용 아무래도 이 약은 사건과 관계가 없는거 같습니다 하하 나로독은 여기서 인정해버리면 재판은 끝나버린다고 그래 서투른 의의제기는 먹히지 않아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의제기 해야겠죠? 조금전 거도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카타 카오는 트레비앙에서 이 약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왜 약이 사라진겁니까 띠용 그러게 하지만 그 약은 귀에 사용하는 외용약입니다 그래도 그게 사라졌어 그래-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문점이라도 남아있는 한 심리를 계속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약에 별 의미가 없다는거 너도 잘 알았을텐데 이 의사가즘 약에 청산거리가 들어있을리가 없다 메이트리스의 커피에도 청산거리가 들어있을리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랬죠 가능성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크으으으으ág 이제 됐습니다 고도검사 검찰측이 준비한 이 증인은 형사뿐입니까 검사 저 저기 제가 오늘 아침 데려온 증인이 있습니다 학군날 레스토랑에 있던 할아버지입니다 아 그런거 같네요 네 이토노코에게 준 약이 그 그건가 보네요 그거 같네 이가루씨 쇼에인과 비둘기에게 모의를 주던 아 아까리 맛있다 그 약이 사라진 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번 재판에서 그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지요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군요 해냈어 나로도군 여기서 일단 10분간 휴정합니다 고도웨일이 찐따같이 더빙하죠 불편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남은 6잔으로 승부를 결정지는 수밖에 없겠군 중2병 걸린 찐따잖아요 고도웨일이 아니에요? 아닌 말고 좀 멋있긴 한데 그래도 중2병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죠 조금 멋있는 중2병 이야 위험했어 으흐 죽는 줄 알았네 그건 제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할 말이에요 실제로 반전이 죽었을지도 잘못하면 여기서 셋 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노코 선배님 너무합니다 배신자입니다 나를 도와준다고 해놓고선 마음껏 목을 졸라댔습니다 아 하지만 어떨 수 없었잖아 이토노코씨도 자기의 일이니까 수주키 웬만한 거짓말과 배신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불쌍한 이토노코 형사 다음 증인은 그 할아버지겠지? 아 이가라시씨 제복과 콩을 아주 사랑하는 제복을 사랑한대요 분명히 까다롭다는 상대일 것 같습니다 까다롭단 말이지 괜찮을까? 아 확실히 받아주지 이 얼굴로 그 콩을 콩을 받아준대요 콩 까지마 야 쓰레기 작은 고추에 매운 고추를 보여주마 폭풍 고추 홍고추가 간다 콩 까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심리를 제기합니다 포도검사 다음 증인은 커피를 마시면서 쇼를 감상했던 온조원 노인 집중해 주실까? 자느는 누군가 전 이가라시쇼A라고 합니다 태어나 잘한 곳은 신찬마치입니다 어 일이야 인정에 불타오르지만 눈물에는 약하죠 아 아니요 그건 됐으니까 직업을 말씀해주세요 직업 잘들어 젊은이 이 불경기에 예복이 팔릴거라 생각하나? 예복? 나는 기술자라고 전통국엔 문장을 새겨놨지 분명 기술자라는 신찬마치의 정서가 넘치는 가업을 입는다 아 기술자래? 신찬마치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옷에 문장을 새겨볼까? 뭐 번지기 일이 전혀 없으니 말이야 최근에는 햄버거 가게의 점원으로 가짜 웃음을 짓는 신생 뭐야 저런 할아버지도 채용을 하나보네요 주방에 저밖에 있으라고 나로도 엄청나네요 노인 공격을 하지 않고 노인 공격을 하고 있죠 증인 당신은 사건 날 현장인 레스토랑에 있었습니까 아 진짜요? 롯데리아 일본 기업이잖아요 롯데 들었어 공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려고 했지 어? 이거 말이오 영감 당신은 그날 봤겠지 잘 말씀하셨어 그 말대로 나는 봤어 그걸 말해보라고 들어주지 좋지 전부 부디 말함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넘치는 영감님이구만 그 손님은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었다 여급이 코피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뭔가 넣는거야 손님이 코피를 마신 순간 고통스러워하더니 쓰러졌어 여급의 정체는 비고인석의 저 여자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어? 뒷모습이 살짝 다른거 같은데 방금전에 나왔던 뒷모습이 뭔가 이상한거 같은데 잠깐만 머리스타일이 다른데 당신같은 늙지마저 서양물이 들어가지고는 서양 내게 토일렛은 변소 티슈는 언제까지나 휴지일 뿐 하하 여러분 좀더 오랜만에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 그러면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예예 자 신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었다 여급이 코피를 가져왔는데 안에 뭔가를 넣는거야 이게 좀 이상하죠? 그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이 장병님은 바보도 얼간이도 아냐 시력도 아직 멀쩡하다고 양쪽 다 종업이다 그 시력 도대체 언제 측정한거지? 종업인이 자에 넣는걸 제대로 봤다고 불길한 예감이 됐는데 자 좀 더 파고들어봅시다 재판장 자에 넣은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증언에 추가해주십시오 음 그렇군요 증인 괜찮겠습니까? 고롱고롱 틀림없어 나한테 보여준 듯이 하얀 가루를 어? 하얀 가루? 저 정말 그런거에 넣었단 말입니까? 고롱고롱 녹색병에 찰찰 자세히 보면 설탕을 넣었을지도 보통 설탕을 그런 녹색 작은 병에 넣을거 같나? 어 뭐야 그런 병? 크 이런 병이 아닌가 어이 그거 다 그런 병이었어 이건 정상가리가든 병입니까? 비고인이 무엇을 넣었는가? 이제 의문이 어여지는 없다 어 손님이 그 코피를 마신 순간 고통스러워하더니 쓰러졌어 밀가루에요 밀가루? 한 모금만으로? 정말이지 불경스러운 소리를 하는 애송이군 980엔크짜리 코피라고 다 마시고 접시까지 핥고 죽어라 무지막지하구만 피해자는 즉사한건가 정상가리다 무리가 아니지 갑자기 이렇게 불쏙스러워서 움직이지 않더라구요 뱃속의 코피도 갑자기 식어버리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이해한다 그 기분 그래서 그 웨이트리스 말입니다만 역시 그 여급의 정체는 비고인 속에 저 여자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그니까요 초록색이라 하면 뭔가 이상한데 증언에는 추가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일단 더 파고들어 봅시다 그 웨이트리스 뭔가 특징이 있었습니까? 정말이지 민망스러운 찬세해가지고선 네네? 허벅지가 음 어우 이 금멋이다 맨살을 드러내놓고 있잖아 뭐냐 그 꼬락손이 특징은 제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은 저라도 입을 수 있습니다 어 띠용 나로도건 그건 좀 무리됐으넹 어 나로도군 찜착하게 가자 야단만맞았다 아 물론 그 외에도 특징은 있었다고 여요만만이건 어쩌지? 좀 더 파고들어 봅시다 으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